이승현 선수 이승현 선수 이런 상황에서도 좀 침착한 어떤 정확한 송구가 나왔습니다 올해가 이제 선발 전향하고 나서 첫 시즌인데 확실히 좀 안정감을 보이고 정말 삼성 팬분들 입장에서는 복동이 같은 역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5시즌 정말 잘 B시즌을 보내고 내년 시즌이 훨씬 더 기대가 큰 이승현 선수죠 최영호 끌어 당겼고 1, 2간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최영호의 정시타 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점수는 5대2 참 주자가 있을 때 득점권일 때 어떤 타격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타자예요 득점권에 있을 때 최영호 선수는 더욱더 빠른 카운트에서 공격적으로 좀 가벼운 스윙을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3루 주자, 2루 주자 득점권의 어떤 주자를 가장 쉽게 불러들이는 방법이에요 상황별로 또 이제 타격을 바꾸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타격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최영호 선수고요 전 calcul입니다 밤까지 hero Jak국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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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